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입니다 한학기를 잘 끝내고 물론 아직도 실습 중이지만 베트남 여행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대학 친구들이랑 베트남 사파를 가기로 해가지고 하노이에 가서 슬리핑 버스를 탈 거예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is K-Food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맛있겠다 이거 다 넣는다 너무 무섭게 나와서 거울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후 음 음 맛있다 와 사툴 트레인까지 타주고 이거 작년에 한 어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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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장님이 저녁어오셔서 지금 차단을 위해 가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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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을 시간 없어가지고 베트남에 왔어요 자 이제 버스를 달아 버스를 잡으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도 혹시 몰라 우리 입국 심사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미친 거 아니야 안경에 김 껴셨어 찜질방인데? 이 아래에 층이 두 개나 있어요 아 미안해 우리 막 물 같은 거 안 사라져요 여기가 더 비쌀 있지? 그래 휴게소를 기다려 보자 아 근데 어차피 다 안 열었을 거 같긴 한데 신발 벗고 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이거에 완전 스타벅보스 우와 시원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그 옆에 신기해 아 좋은데? 역시 다리 이렇게 찌부해야돼 다리가 그렇게 길어 소연이? 하하하 슬리핑 버스 진짜 공장좋아 고기 그 잔 좀 볼 수도 있고 귀 staple 아 아 아 만동 드디어 화장실을 거슬러 주나봐 1. 그곳은 오후 2. 그곳에 도착했어요 판맨에 축하했습니다 이빨도 도착했어요 유후 예약 그래서 즐거워 주인공 저 노래가 날뻔다 게임을 급기를 베트남 노래 완전 힙하다 서운스 차 잡음리도 음악 인식 돌리고 싶다 발리우우도 부럽지 않아 나루투 춤춰야 될 어 맞아 2시 체크인 호텔 도착 날씨가 좋네 고마워 밥 먹으러 가자 굿 오 산이 다 보이네 저게 판식판이야? 아 저거보다 더 높을걸? 아니 저 탈이 저렇게 허술해 보였지 않던 것 같아 1팀기 한국어? 싫은데? 크래커드 왜 있는데? 아 내가요 뭐야 Q알을 인식해서 뭐하게 뭐하게 착하다 얘가 짤인데 약간 삼성인거 아니야? 삼성인데 아이팡파랑 살짝 와 우리의 아침 소리가 나 오 앉아야 되나? 왜 앉아야 되나? 왜 앉아야 되나? 여기 핫폭팔기는 여러개 시킬까? 좋아 좋아 나도 배고프잖아 이게 무슨 차돌 차돌 이거 근데 얘도 먹고싶다 다 넣을게요 벌써? 벌써 아침 7시부터 아니 너보다 마사지라도 커 할 수도 있어 아 맞아 근데 너무 많이 먹다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원 원 원 원 땡큐 까먼 까먼 찍었어? 고수 고수가 여거 아니야? 고수 넣는 사람 있어? 난 다시 넣어도 되는데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와우 어우 뜨거워 저 어떻게 들고 오신거야? 아 진짜 곰 뜨거운데? 응 대박 이렇게 따르나 오 완전 에머이 냄새 진짜 뭐하노 딱 돌돌이야 오이 헤이럴 오이 헤이럴 오이 헤이럴 아이 헤이럴 야 고수는데 개찌네 진짜 오랜만에 맛있겠다 김치랑 비싸 근데 확실히 현지인이 있는다고 다 뺐나요? 네 네 거의 포탄 됐어 거의 포탄이야 거의 그 말이 이게 고기말이? 고기말이 고기말이인데 왜 이렇게 고위해? 닭개가 뭔가 물가루 이런거 라이스페이퍼 같은걸로 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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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문자 소스가 따르대? 그냥 싸우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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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 오이 오이 기사님이 얼마나 쉬냐에 따라 하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쉬지 않아? 일곱 시간 걸리면 진짜 안아? 아니요? 많이 한 건? 숙점 잖아? 그런 거 마구다 응 보여주고 싶다 자 자 자 자 자 자 야 나 자 와 예쁘다 야 여기 여기 좋은데? 예쁘다 예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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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트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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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보다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맛있게 달아 맛있게 달아 이게 또 스무즈요? 이게 왜 빨대가 없는 거야 ㅋㅋㅋㅋㅋ 자 건너입니다 건너? 건너? 아니야 석 Nej 쟤 뭐야? 강아지 뭐야? 황트리린 망망 넌 칙하다 황트리린 안녕 네 황트리린 황트리린 사랑으로 가는 길 언니 멈춰 멈춰 두 계단 내려와 사랑으로 가는 길 여기가 딱 맞아 강아지 손님이 빠트려 버리기 나만 빠질 수 없지 나만 빠질 수 없지 한농산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습해요 예쁘다 여기 찍으면 되겠다 여기 꽃이 더 많았네요 야 대박이야 우와 다 보여 호수까지 다 보여 호수 짱이다 나 목에서 피맛나 피맛이나? 죽을 때가 된다 피맛 너 줄 거야?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? 너무 예쁜데? 그래? 알았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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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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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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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범뇨을 마셔별로? 방식도.. 아.. 방식도.. 그리고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마셔볼도 마셔볼도 마셔볼도? 시원하고 마셔볼도? 마셔볼도? 네, 우리 많이 마셔볼도 그래서 마셔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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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국식도 마셔볼도? 마사지 전에 샤워하는것이 공짜인가요? 그러면 이걸로 4명이서 할껀데 아니면 16인이 되냐고 이 칸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? 이 칸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이 칸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이 칸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들어준건 아니에요 안고요 재료만요 더 많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핫스터드 이 칸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공짜인으로NoW 공짜인으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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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다리 너무 퍽퍽 짠 하실래요? 잠시만요 짠요 이거 따뜻하네?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짠! 되게 뜨거워 되게 뜨거워 웃겨서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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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구독자 여러분들 짠! 저 몰라 맛있지? 채널명에 수, 미샤, 플러스, 슬브 해주면 안 돼? 나 이 손에 지분이 꽤 쏠쏠한 거 같은데 우리 아빠 많이 나왔어요 수, 슬로 바꿔줘 미샤의 자리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맛있다 맛있어 망가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구구실까? 드실 줄 줄 알아서 어떠세요? 드실래요? 구독자님도 아! 하지만 못 먹죠 아 진짜 왜 이래? 공부는 제일 PHY laugh 지금 수착해진 거 같은데 아! 손이 떨려요 땀에 젖었어 저런하셔 시원한 거 어떡해 시원해? 흠 마사지하고 요건노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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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 앤 바디 아 행복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